이 이름이 아니잖아 자 이제 오빠 말 좀 하자 이제 윤시윤이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도전 일반인을 했지만 동구가 되어버린 언젠가 하다보면 언젠가는 동구라는 말도 여전히 기분이 좋은 윤시윤입니다 오늘 주제를 진짜 갑자기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까 낮에 멘토 멘티로 해가지고 주정아 양이 그거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 꿈을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금요일에 대한